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 혹시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지금부터 해설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강의 가이들은 각 문제를 그냥 풀고 넘어가지 않고요. 그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어요. 제 교재나 여기저기서 좀 가지고 와서 추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설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면서 공부했던 거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문제 풀고 끝! 문제 풀고 끝! 하지 말고 조금씩 더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다. 바로 가겠습니다. 1번! 자, 선사문화입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니, 체엘학습 프로그램인데 연천전공리가 나왔어요. 연천전공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공주 석장리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일단 주먹도끼 나왔잖아. 어떻게 생겼다고? 요! 이렇게 생겼잖아. 어! 주먹도끼. 볼까요?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대. 주요 키워드야. 주먹도끼나 찢개 같은 뗀석기, 뗀석기, 뗀석기. 이거 무슨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 끝! 예, 끝이에요. 구석기. 자,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불교행사로 팔간이랑 연등회를 열었다. 얘들아, 팔간에 연등회가 나왔다.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입니다. 불교행사입니다. 연등회는 지금도 하잖아요. 연등 쭉 이렇게 걸어놓는 거. 요거. 2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도를 축조했다. 청동기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배층. 계급이 발생했다. 고인돌. 청동기의 키워드야. 3번!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생활했다. 그렇죠. 이동생활하고요.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이동생활했다. 무리생활했다.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이게 구석기의 키워드잖아. 정답은 3번이고. 4번! 모내기법을 활용해서 이모작을 실시했다. 얘들아, 모내기가 나왔다. 아, 조선 후기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모내기가 처음에 보급된 건 고려 말, 조선 초입니다. 조선 초에도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모내기법이 활용되면서 이게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조선 후기로 봐요. 보통 그렇습니다. 다음 5번! 나라별로 독자적인 제천행사를 거행했다. 봐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는 초기 국가예요. 그러니까 초기 철기 국가. 그래서 여러 나라 성장이라고 하죠. 어디? 부여, 고구려, 옥저, 토, 호, 인간, 사만. 여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이후, 즉 철기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났다. 정답은 3번 보시면 됩니다. 구석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야. 구, 신, 청, 철 구별하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구별하기는 기본입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2번!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가야사가 나왔어요. 가야입니다. 가야. 이게 가야인지 알 수 있는 거 뭘까? 일단, 김혜입니다. 제가 이제 김혜 김씨거든요. 김수로왕. 가야잖아, 가야시죠. 김혜 김씨인데. 아무튼, 읽어볼게. 자, 땡땡국가의 고문군이 나왔는데 지난 9월 17일, 어? 제 동생 생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경남 김해 대성동 고문군가 경북 고령지산동 고문군을 포함한 7개 고문군이 가하 국가 고문군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대. 일단, 김혜도 나왔고요. 고령도 나왔습니다. 지명 이름 내가 잘 몰라도 괜찮아. 뒤에 가볼게.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세계유산위원회는 동아시아 고대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써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 선정 이유를 밝혔답니다. 좀 더 읽어봅시다. 가 국가는 낙동강 중화류를 중심으로 한반도 동남부에 성립하였다. 봐봐. 철과 우수한 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 갔으나 6세기에 들어서 이웃나라인 이웃나라가 어디야? 이웃나라인 백제와 신라의 세력 확장에 밀리면서 쇠퇴해서 소멸되었대. 아니, 근데 봐봐. 낙동강 인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대충 그랬어? 낙동강 이렇게 올라가잖아. 낙동강. 낙동강에 있는데 여기가 신라고 여기가 백제야. 그 사이에 낀져 있는 나라 어디야? 가야지 뭘. 가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가야구나. 그렇다면 이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전국을 팔도로 놨다. 팔도비변. 자, 조선입니다. 그랬죠? 팔도. 2번. 대조영에 의해서 아이고, 발해죠. 발해. 발해. 3번. 인재양성기관으로 국학 어디야? 신라입니다. 신라. 물어봐야지. 국학을 설립했던 왕은 누구야? 신라의.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입니다. 잘했어요. 4번. 3차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다. 어이, 고려죠. 그죠? 거란 쳐들어왔다. 고려. 5번. 금관가야 등 여러 소고기 연맹을 형성했다. 금관가야. 금관가야 중심도시 어디라고? 김해. 지금 위에 김해입니다. 김해예요. 자, 정답은 5번인데 이렇게 해놓고 가야사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보세요. 김종홍이라는 사람이 개념교제 보면 가야사를 이렇게 그냥 고구려 백제에 신라 써놓고 맨 밑에 가야사를 넣어놨거든. 가볍게 봅시다. 가야는 원래 전기가야 연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연맹이야. 연맹. 중앙집권화가 돼가지고 고대국가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좀 어렵나요? 그냥 연맹국가라고 합시다. 자, 김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어떤 나라 금관가야. 6개 가야 중에 금관가야가 가장 힘이 셌다고 금관가야는 김해에 있습니다. 이따가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김해는 바닷가에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해상무역이 발달합니다. 해상무역. 플러스 풍반철 영어로 뭐라 그래? 페 라고 하죠. 아니, F2라고 합니다. 철기 제작기술이 굉장히 우수했다고 철. 아까 우리 제시문도 나왔죠? 철. 그랬던 전기가야 연맹이 후기가연맹으로 바뀌거든. 봐봐. 후기가연맹으로 바뀌어요. 왜 그랬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왔거든. 왜 쳐들어왔을까? 그때 5세기 신라의 백제의 후원을 받고 외와 가야 연합군이 쳐들어왔죠. 외놈들이 쳐들어왔다고.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신라를 외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신라가 다급해가지고 배야 도와주십시오. 고구려한테 가는 거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광개토대왕이 뭐라고 했다고? 하하하하 그것이 문제두냐. 그래. 보내주면 되지. 기병 5만을 보내겠노라. 병력 5만을 보내서 실제 싹 다 쓸어버렸다고. 기억납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5만의 병력을 보내서 신라에 쳐들어왔던 외놈들을 싹 다 없애버렸다. 이 이야기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는 두둥 대한중외전 대웅전 고구려 편에 나옵니다. 거기도 나오고요. 실제 교육과정에도 나오고요. 저도 수업시간을 설명합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내려왔어. 근데 외놈들을 격퇴하다 보니까 외놈들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신라에 좀 외놈들이 이렇게 건너왔는데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내려온대. 내려와서 이렇게 막 내려왔어. 그러면 도망가는 일본 놈들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급하잖아. 급하니까 어 어떡하지? 야 가야로 돌아가야지. 가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외놈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광개토대왕이 이 빠리놈의 새끼들 이리 와! 뭐야? 가야땅인데? 같은 편이야? 하고 가야도 습대밭을 만든 거지. 이게 금강가야입니다. 왜? 그 당시 금강가야가 중심지니까. 그래서 금강가야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거의 뭐 회생불능 정도 숨만 쉬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가야의 여섯 개 가야 중에 두 번째로 힘이 셌던 그 다음으로 힘이 셌던 어디? 대가야. 고령 나왔죠? 김해 중심의 금강가야에서 고령 중심의 대가야로 바뀐 겁니다. 그랬다가 가야가 결국에는 신라한테 멸망했잖아. 금강가야는 끝내 신라의 법풍왕한테 대가야는 끝내 신라의 진흥왕한테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야사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지도로 보는 게 좋거든. 이제 김종훈이라는 사람 개념 교재 있는 거야. 지도로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전기 가야맹 맹주. 전기 가야맹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금강가야. 여기죠? 여기 신라입니다. 신라. 그러니까 외놈들이 신라를 쳐들어갔을 때 이렇게 도망가다가 금강가야도 같이 숙대받이 된 거예요. 근데 금강가야는 김해가 중심 도시라며 바닷가잖아. 해상무역으로 발전했다. 금강가야입니다. 전기 가야맹이에요. 후기 가야맹 뭘까? 후기 가야맹은 내륙으로 들어갔죠. 고령 지방에 대가야입니다. 그럼 고령의 대가야는 해상무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없어? 없지. 왜 내륙지방이잖아. 이해돼? 전기 가야맹은 해상무역으로 발전했고요. 후기 가야맹은 해상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해서 여기를 가 여기를 나 해놓고 예전에 수능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꽤나 오래 전에. 꽤나 오래 전에.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지금 평가원에서 이제 가해사를 낸 거거든. 해서 가, 나 했을 때 금강가야랑 대가야의 특징 정도까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다. 까지가 2번 문제였습니다. 3번 갑시다. 오 sec internet 바스키 오 viel 게리ited 오 us aren